지금 아마 서른이 가까워 오셔서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서른에 군대에 갔습니다 저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저는 정말 제가 이제 다시는 가수로서 뭐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군대 가고 나서 저희 회사에서 저랑 연락 두절을 했어요 1년 동안 저랑 연락을 안 해서 이게 버림받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군대에서 이제 제가 뮤지컬 공연을 할 때도 거기 나오는 이제 다른 연예인 출신의 병사들은 회사에서도 사실 공연을 보러 오고 하는데 저만 안 온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지금 디스하는 건가? 지금은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전 회사 대표님과 술 한잔하면서 인생 얘기를 하곤 했는데 저번 주에 심돌 방송 끝나고 전화가 오셨어요 잘하고 있냐 이렇게 저는 그때 서른 살이 올 때 굉장히 저도 고민이 많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특히 서른이라는 나이가 그런 것 같아요